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둘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대부분 실패하는 3가지 이유 대부분 실패하는 근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로 넘어가면서 사람들이 왜 실패했나 거의 대부분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이게 구체적인 예지만 그 카테고리가 3개가 온 맥락 시스템인데 이거를 좀 배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산발적으로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좀 이걸 체계적으로 3개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유튜브보다는 페이스북이 한 7, 8년 전에는 훨씬 대세였어요. 뭐 뭐 MAU가 훨씬 높았을 거예요. 근데 한 5년 전에 4, 5년 전에 이제 동영상으로 좀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은 그 광고 수익이 크리에이터가 광고 수익이 없으니까 요즘엔 있어요. 요즘엔 있어요. 그게 확 죽었죠. 근데 유튜브에서 이게 임계점이 계속 점점점점점 뚫고 올라오고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크리에이터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게 매스미디어에 빵빵빵 터지면서 쏠림 현상이 있다. 요즘에는 이제 좀 그런 거 많이 없어졌죠. 뭐 유튜브로 떼돈 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떼돈 벌던 1세대 유튜버들이 다 이제 망해가고 있죠. 아무튼 그래서 페이스북이 더 대세였고 저희도 체인지그라운드도 페이스북 베이스드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유튜브로 잘 안착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는 안착을 하고 다른 데는 상대적으로 많이 실패를 했나 일단은 아까 카테고리 1에서 말씀드렸듯이 운이 뭐였냐면 저희는 페이스북도 일찍 시작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게 운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일찍 꼴 빨았으면 정말 그게 좋았을 텐데 그러면 더 운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희는 페이스북조차도 후발주자 되게 늦게 시작한 케이스여서 앞에 이미 비슷한 업체들이 이미 20만, 30만 있을 때 1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20만, 30만인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이 망했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그때 자기가 되게 뭔가 컨텐츠 트랩에 빠져갖고 이거를 잘하고 대비색을 잘 주고 디자인이 깔끔해서 잘 됐다 뭐 별별 사고 해석은 했겠지만 그냥 경쟁자 자체가 얼마 없었을 때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아직도 기억나는 게 똑같은 삶을 살면서 오늘도 똑같은 삶을 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건 정신병 초기 증상이 되게 엘버트 아인슈타인마 이런 걸 인용을 해서 그냥 글만 써도 그냥 제가 그러니까 카드 뉴스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타자 쳐갖고 텍스트만 써도 인생공부에 1500조회가 찍히는 시절이 있었어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냥 잘 되던 때예요. 근데 어때요? 잘 되니까 점점점점 사람들이 몰려들고 경쟁자가 많아지는데 타임라인 온라인 부동산은 한정적이니까 페이스북이 유기적 도달이라는 거를 막 별의별 명분을 다 대요. 뭐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되면서 광고는 줄이진 않았어요. 광고 더하라는 거예요. 왜? 공짜로 들어올 부동산은 줄어들었다예요. 그렇게 해서 어때요? 아무튼 페이스북은 포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유기적 도달이 워낙 안 되니까 망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넘어오려고 했는데 그럼 거기서 또 왜 망했냐? 그 자기네가 운인 거를 몰랐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가 디자인 잘하고 페이스북에서 이런 동영상이 빵 터졌는데 유튜브에서 터지겠지 택도 없는 거예요.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운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한다니까요. 운이 너무 많이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여전히 그러면 페이스북은 어떤 기회가 있냐? 유료 광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회가 있어요. 저희는 아직도 아직도 페이스북이 저희한테 더 중요한 광고 채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는데 유튜브는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광고를 집행해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 프리미엄을 결제를 했다는 거는 분명히 통계 내보면 이 사람들이 구매력이 조금이라도 더 높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광고 보는 시간을 아끼겠다고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한테 광고할 방법이 없는데 페이스북은 그렇게 블락킹이 없거든요. 돈으로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여전히 누구한테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사용자가 확실히 확연하게 준 건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230만이 보던 게 200만이 보는 거예요. 여전히 무한대예요. 유료 광고는 심지어 여러분이 100만 채널 유기적 도달이 워낙 낮기 때문에 여러분이 페이스북에서 10만이 있냐 20만이 있냐 그런 건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유료 광고를 승부를 봐야 돼요. 우리 입장도 똑같아요. 우리가 맨 처음에 맨 처음에 우리가 1,000클릭 더 갖고 간다? 그러면 그게 100원이면 10만 원 더 갖고 가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이 돈을 벌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유료 광고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페이스북도 심지어 유튜브도 기회가 있고 유튜브가 더 많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페이스북에서도 기회가 많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가 맥락인데 그러니까 유튜브랑 페이스북이랑 달라요. 일단은 여기는 페이스북은 텍스트 베이스고 유튜브는 동영상 베이스이기 때문에 둘 다 유튜브도 커뮤니티 기능이 생기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영상을 올릴 수 있지만 이 메이저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더 큰 철학은 뭐가 다르냐면 페이스북은 컨텐츠 베이스예요. 이게 누가 만들었냐가 생각보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근데 유튜브는 왜냐면 공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공유 기능이 있기 때문에 누가 퍼가면 그 퍼온 사람이 일단 그걸 만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유튜브는 철저하게 팬덤 베이스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한 게 그거예요. 페이스북에서 컸겠죠. 페이스북에서 컸는데 이 큰 게 뭐예요? 큰 게 그거 뭐냐 텍스트 베이스랑 뭐 이렇게 공유로 이렇게 큰 건데 어때요? 그거를 유튜브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예를 들어 누구의 채널 이런 것보다 어떤 브랜드 체인지그라운드처럼 체인지그라운드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유튜브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유튜브는 1인이든 2인이든 이런 페이스북에서 압도적으로 사람 중심 채널들이 훨씬 잘 돼요. 그냥 상대가 안 돼요. 페이스북은 그래서 그러니까 언론도 옛날에 페이스북이 어마어마하게 잘 됐어요. 진짜 왜냐면은 그냥 텍스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근데 컨텐츠 베이스이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상대적으로 언론이 페이스북에서보다는 다른 컨텐츠에 비해서 덜 잘 돼요. 뭐 이거는 제가 완벽하게 목성 걸고 분석한 건 아니긴 한데 틀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이 맥락에서는 거의 맞는 얘기예요. 뭐다? 유튜브는 동영상 베이스 그 다음에 팬덤 베이스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은 텍스트 베이스 그 다음에 컨텐츠 베이스다. 이거를 맥락을 이해를 못하니까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거가 나갈 때쯤이면 한두 달 정도에 대박이 난 채널이 뭐냐면은 노홍철 씨가 그냥 우연한 기회에 자기 스마트폰으로 자기 걸 그냥 찍어서 올렸는데 그게 더 노홍철스럽기 때문에 잘 된 거예요. 노홍철 씨가 유튜브 채널이 없었냐 무슨 노대리의 언박싱이 있었는데 그 채널은 폐쇄됐어요. 거기에는 오히려 편집팀이 붙고 뭐 붙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운이랑도 다 이거 1, 2번이 합쳐진 건데 그냥 노홍철이라는 것은 날것의 말을 그냥 좋아했는데 오히려 심지어 이거는 노홍철 씨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건 어민이 예측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워낙 그냥 오디오가 비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달병가에다가 스토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액션한 게 많기 때문에 썰 풀 게 너무 많아요. 썰 풀 게 그래서 그냥 편집 저는 뭐 노홍철 씨가 진짜 계속 잘 되는 방법은 뭐냐면 편집을 계속 안 하고 계속 그냥 날것으로 올려야 돼요. 이제 100만 정도 됐으니까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계속 날것으로 가요. 그러면 어때요? 편집 비용도 안 끼고 제약이 훨씬 줄어들고 그 익스큐션 스피드가 상당히 신박사 팁이랑 똑같은 거예요.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맥락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 또 망했고 마지막이 시스템 문제인데 여러분 페이스북에서는 페이지들이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도 여전히 광고를 보기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페이슥은 페이지 홍보 광고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유료로 채널을 키울 때 가장 단가가 쌉니다. 근데 유튜브도 유료로 광고를 돌리면 구독자가 들어오는데 그게 페이지를 직접 홍보하는 것보다는 10배 20배 비싸서 그렇게 해서 채널을 키울 수는 없어요. 근데 페이스북은 옛날에 7, 8년 전에는 잘 될 때는 1 구독자 늘리는데 100원에 늘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 집행하면 만 크고 천만 원 집행하면 십만 크는 거예요. 포화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근데 여러분 유료로 페이지를 키우는 거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이 유기적 도달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액이 3. 몇 프로, 1. 몇 프로만 뿌리는 거예요. 다 띄워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게 페이지 광고로 그냥 구독을 누르는 사람은 구독은 사람은 충성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더 퍼질 게 덜 퍼져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인지 약인지 본인이 자기네 채널과 자기네 컨텐츠의 특수성을 잘 살펴보고 써야 돼요. 그렇게 써야 됩니다. 아무튼 그런 시스템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오늘도 저희가 김지원 팀장님이랑 구글 코리아 담당장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두 채널은 비슷하면서도 되게 달라요. 그냥 기본적으로 되게 달라요. 근데 둘 다 똑같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광고를 하려면 신문에 내야 되고 신문에 내야 되고 방송국에 연락해야 되는데 그 광고를 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이 100원은 힘들고 만 원만 집행을 해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10명, 운 좋으면 100명을 보게 할 수 있다니까요. 10만 원 내면 더 보게 할 수 있고 근데 어때요? 요즘에는 광고를 잘하면 사람들이 이것 자체를 하나의 컨텐츠로 소비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그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광고를 할 때 광고를 할 때는 어떤 왜냐하면 그 광고 자체로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뭐 구독자가 는다고 그 다음에 광고 수익이 유튜브 광고 수익이 발생한다고 그 광고를 지불한 거를 넘어서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여러분은 1뷰에 1원, 2원 이렇게 벌 텐데 뭐 3원 벌 텐데 많이 넣어봤자 근데 광고 하나를 하면 미니몸 40원, 50원이기 때문에 그 10배를 극복해야 돼요. 택도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근데 거기서 구매 전환이 발생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광고를 좋게 보지만 이게 또 구매 전환을 발생시키는 건 완전 또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책 광고를 하는데 거기서 스폰서를 띄워서 띄어요. 그럼 사람들 영상 너무 좋아, 영상 너무 좋아 너무 알차게 봤으면 거의 정보가 가득 찼으니까 근데 책은 안 사는 경우가 95%예요. 그 5%의 리치마켓을 찾아서 저희가 계속 공략하는 거 이게 어마어마하게 신경세압 걸리는 일입니다. 오늘도 내가 구글 코리아 담당자님들한테 하소연했어요. 어우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정말 힘들다고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이 실패하는 이유 세 가지로 오늘 뭐라고 했죠? 첫 번째가 운, 맥락, 시스템인데 이거는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로 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해도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뭐 요거보다 또 다른 카테고리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큰 카테고리 제가 이해한 바로는 운, 맥락, 시스템 요거를 여러분이 잘 고민해 보시면 뭐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는 몰라요. 솔직히 운이라는 카테고리가 껴있기 때문에 근데 폭망은 피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돈 많이 버실 수 있게 그 다음에 멋진 CEO가 되실 수 있게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